기독교 대안 감리회가 정동제일교회에서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를 개최하고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리교회가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상대방의 다른 의견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내는 입법의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임시 입법의회에서는 4년 감독회장 임기를 2년 담임목사 겸임제로 하는 안과 감독회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감리교 본부구조와 응급법을 개정하는 방안, 전직 감독 호칭 문제 등도 논의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전용재 목사가 제기한 총특재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재 목사는 감독회장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당분간 임준택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